이세은의 왼발이 통할 수 있을지 이세은 붙여줬어요! 아아아아악! 들어오세요! 자 공이 어디가! 어디가! 다! 엄청난 경합사람 네 이거는 네 아 몇 명의 선수들이 지금 달라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날카로웠던 왼발 아 여기서 엄청나게 네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데 자 두 팀 다 절실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세종은 절대 먹히지 않겠다 네 인천은 어떻게든 듣고 싶다 하지만 손을 쓸 수 있는 네